수학의 답 정답 연체를 공부하면 충분한데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면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이런 표가 주어진 교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면의 개수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답 연체 뜻 알고 있고 개수 종류 5개 있다는 정도면 충분한데 또 우리가 이런 문제 나왔는데 아쉽게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지점 모서리 개수까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5개 종류가 있는데 면의 개수는 완전 쉬워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세고 있으면 바보예요 왜?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래요 면의 개수가 이름에 써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꼭지점이랑 모서리입니다 사실 꼭지점이랑 모서리는요 얘네 셋까지는요 상상해도 개수 셀 수 있고요 그림 보면 누구나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선생님도 꼭지점이랑 모서리 개수를 세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특히 얘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 같죠 얘를 어떻게 세냐 하면 몇 가지 좀 규칙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원리가 좀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요 오각형이 12개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오각형으로만 봐서는요 오각형은 꼭지점 몇 개예요? 5개죠 5개가 5개짜리 오각형이 12개가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실제 꼭지점은 60개거든요 그런데 이거 60개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한 꼭지점을요 몇 개의 면이 공유하고 있어요? 3명이 공유하고 있죠 얘도 3명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두 번, 세 번 센 꼴이 되거든요 그럼 몇으로 나눠주면 될까요? 3으로 나눠주면 꼭지점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60개였죠? 얘는 20개밖에 꼭지점이 남지 않습니다 어떤 원리인지 알겠어요? 기본 원리는 어? 몇각형이지? 오각형이니까 꼭지점 5개네 오각형이 12개부터 있대 그럼 원래는 꼭지점이 60개여야 되는데 한 꼭지점을 3명이 공유하네 그러다 보니까 꼭지점이 20개밖에 나오지 않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외워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럼 저 20명처도 한번 해볼까요? 무슨 각형? 삼각형 꼭지점 몇 개? 3개짜리 삼각형이 몇 개 붙어 있어요? 무려 20개 붙어 있네 어? 그럼 또 꼭지점이 60개인 것 같지만 이 한 꼭지점을 5명이 공유하고 있잖아 그러면 5로 나눠서 생각해줘야지 약분하면 오히려 꼭지점은 12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해 됐어요? 자 그럼 모서리도 같은 원리로 해볼 수 있는데요 모서리도 마찬가지로 오각형은 모서리 이렇게 변을 5개 갖고 있죠 5개짜리가 12개 붙어 있대 그런데 모서리는 몇 명이 공유하나 한번 볼까요? 자 이 모서리 몇 명이 공유해요? 2명이 공유하죠 아 그러면 2로 나눠줘야겠다 그럼 약분하면 아 모서리 30개구나 라고 생각하고 얘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삼각형이 있대 모서리 3개짜리가 20개 붙어 있대 그런데 이 모서리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한 모서리를 2명이 공유하고 있네 아 2로 나눠야겠다 그러면 아 모서리 30개겠구나 이렇게 따져주면 직접 셀 수 없는 조금 복잡한 두 도형 있죠 정 12면체 정 20면체 얘네들에도 빈칸을 다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4, 8, 6, 20, 12, 6, 12, 12, 30, 30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은 절대 못 외우고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외우지 말고 방금의 원리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 12면체 갖고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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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뭐를 구해라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정 12면체를 이렇게 가지고 왔죠 하지만 여러분은 직접 그리기 쉽지 않잖아요 요즘 축구금같이 생긴 애였지 이 정도만 상상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꼭지점에 모인 면 이거는 면의 개수가 아니에요 한 꼭지점에 몇 개 모였냐 묻고 있는 거죠 얘는 3개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정 12면체 면이 몇 개냐고 다시 묻고 있어요 이거는 이 그림 없어도 되죠 이름에 12면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B는 12다 자 이제 꼭지점 나왔어요 꼭지점 열심히 셀 친구들은 세도 안 틀리고 잘 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수학적으로 원리를 이용해 볼까요 어떻게? 오각형이 12개 붙어있대 근데 한 꼭지점을 세 명이 공유하네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러면 20개의 꼭지점이 있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다하기 B다하기 C 구하라고 했으니까 15에다 20 더하면 35다까지 답을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5개 종류를 꼭 기억하면서 면의 개수는 이름 속에 숨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꼭지점 모서리 개수 막막할 때는 어떻게? 일단은 전체 개수 다 구해낸 다음에 공유하는 만큼을 나눠주면 된다 꼭 기억하세요 불타오르네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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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